정말 중요한 생성, 그리고 읽기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사소해요 자, 우리 사소한 거 해봅시다 일단은 저는 여기 있는 이 글 중에 수정을 하고 싶어요 여기 제목을 mysql이 아닌 mysqlnmaryadv로 그러려면 여기 있는 매뉴얼을 쭉 보시고 업데이트는 이렇게라고 돼 있네요 저걸 보고 하는 거죠 자, 해봅시다 여기 있는 기존의 코드는 또 안 보이게 하고 항상 db.get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property를 가져오고 그리고 .find를 통해서 수정하고 싶은 걸 찾아요 id가 2번인 걸 찾았다 그러면 걔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고 돼 있어요? assign을 하라고 돼 있죠 title은 mysqlnmaryadv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돼요? 안 돼요 항상 write를 하셔야지 끝인 거예요 읽기는 value, 쓰기는 write예요 이렇게 자,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엔터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럼 이거 이제 우리 웹브라우저에서도 소외 시키면 안 되니까 해야죠 자,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 여기는 이렇게 주석 처리했고 자, 웹브라우저에서도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, 웹브라우저는 현재 topic의 mysql인데 리로드했을 때 자, 여기 있는 mysql이 mysqlnmaryadv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까지 잘했어요 끝